하나, 둘,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이런 궁금증은 02077-6357번으로 접수해 주시고요. 세 번째 정보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오피스텔 준비돼 있네요. 위치는 5호선 강동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 2019년 7월 중공 예정으로 13층 건물 내 5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2천 4백만 원, 전세 재보증금 2억 1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금액 1,400만 원 예상됩니다. 월세시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대출 예상금액 1억 3천 4백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금액 6천만 원 예상되는 곳입니다. 투자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진다는 천호동까지 왔습니다. 어떤 매력이 돋보이는 곳일까요? 입지 먼저 분석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황금노선입니다. 바로 구호선인데요. 강동구도 이제 부동산 투자의 황금노선인 구호선 시대가 열렸습니다. 올 12월 중앙보음병원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95%가 입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가격까지 높은 준주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토지 가치까지 높은 그런 매물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강동의 중심인 강동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정말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에 산업단지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복합단지라든지 우리나라 최초로 그린벨트를 풀고 산업단지가 조성 예정인 상일엔지니어링 복합단지라든지 고독 업무단지까지 이 강동구를 거쳐서 다 지나가게 되는데요. 주변에 이렇게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까지도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의 상승은 굉장히 기대해볼 수 있고 그런 좋은 입지에 있다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가 입지라고 강조를 해주시길래 어떤 프리미엄이 있을까 자세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자리 늘어나고요. 9호선 개통을 맞아서 강동시대가 앞으로 열릴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개발 회재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강동구 하면 강남 4구라는 수식어로 프리미엄을 일단 기대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는 저평가 지역에서 다시 재평가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주변에 계속 일자리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2030 서울플랜 동남권 지역의 핵심 입지라고 할 수 있는 천호지구단이 계획 안에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실 예로 강동역에 와 보시면 올 1월에 중공이 된 업무시설입니다. 이스트 센트럴 타워라고 해서 38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무려 6천 명 정도가 상주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지하고는 불과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스트 센트럴 타워 후문 쪽에서는 한 1분 정도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바로 대형 업무시설이 집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동 성신병원이라든지 아산병원 등 주변에 대형 종합병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직주 근접으로 생활하는 세입자 수요층들이 많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강동구가 부동산 투자의 황금노선인 9호선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 9호선 같은 경우에도 한강 라인을 따라서 강동에서부터 강서까지 강남과 여의도 마곡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도 아직 저평가되고 있는 이런 강동 지역으로 9호선 이용하는 세입자 수요층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동구는 또 한강하고도 매우 가까워서 주변에 공원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올림픽공원도 바로 옆에 있고 광나루 한강공원이라든지 자연생태공원 등 주변에 이런 커다란 공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환경이 매우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 삼성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상일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고덕 상업원부 복합단지 등 일자리 창출이 계속 늘고 있는 이런 강동구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평가 지역, 개발 후재가 다 발현이 되면 더 이상 저평가 지역이 아니게 되죠. 선점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엔 건물 특징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2019년도 7월 준공 예정에 있고요. 준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매우 가치가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13층 규모의 오피스텔이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투룸형 아파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겸 주방, 화장실까지 신혼부부가 생활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투룸 아파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부로 들어가시면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에 붓박이장까지 갖추고 있는 정말 풀옵션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 건물에 초고층 업무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임대 한번 놓으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남아있죠. 가격이요. 네, 알겠습니다. 입지 여권 최고고 건물 특징 매우 우수합니다. 금액까지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매매가가 2억 2,400만 원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이런 초역세권 매물 투룸이 1위 가격인 거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고요. 전세가까지도 2억 1,000만 원까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전세를 내가 안고 투자를 하셨을 때에는요. 투룸을 소액인 1,400만 원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세 또한도 3천에 90만 원까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에 일치한 오피스타에 만나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